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자면? 10점 만점에 10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6년 지내기 vs 10억 받고 랜덤으로 집 살기. SH 공무존 영상에.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요? 행복주택에 살고 있어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다. 어디에서 신청을 하셨나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알려준 지인에게 한마디? 알려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거 생활은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무엇이 만족스러운가요? 쾌적한 실내 환경, 구환경 서비스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이건 진짜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와 꿀팁들을 공유라고 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꼭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장점을 3가지 말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편리한 주거생활, 커뮤니티 활동, 주거서비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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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